저는 구미에서, 구미에서 온 가수 구흥민지 전국적으로 활동을 취업할 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가수입니다. 오빠야! 구미 시민자라고! 안녕하세요! 안 들리자! 아! 네네! 감사합니다! 아! 네네! 내가 원한다면 저들도 보조보니 다 받아줄 거야 다 받아줄 거야 당신이 믿는 게 많아들 어쩌면 다 받아줄 거야 다 받아줄 거야 다 받아줄 거야 열심히 몰선은 알아도 다른 걸 살았어도 모른다는데 오빠야! 오빠야! 그만 믿어도 되는 거지 벅벅벅 더 안치면 나한테 죽는다 알았지 나 하나만 사랑해 미칠 거지 나 하나만 사랑해 미칠 거지 다 받아줄 거야 나 하나만 사랑해 미칠 거지 나 하나만 사랑해 미칠 거지 나 하나만 사랑해 미칠 거야 엄마야, 엄마야, 너만 믿어도 되는 거지 엄마가, 멋지마, 난 널 죽는다 알았지, 꼭 믿지마, 사랑해는 젊어지 넓은 물속을 알아도, 하늘열사람을 만나지 엄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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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믿어도 되는 거지 엄마야, 멋지면, 난 널 죽는다 알았지, 꼭 믿지마, 사랑해는 젊어지 엄마야, 멋지면, 난 널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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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, 멋지면, 난 널 죽는다